Q. 신과 함께 가라에서 아르보 역할을 맡은 정필입니다. Q. 신과 함께 가라에서 아르보 역할을 맡은 정필입니다. Q. 신과 함께 가라에서 아르보 역할을 맡은 정필입니다. 지현배우님은 연습하시면서 이 장면은 공고면에서 정말 기대된다 그런 장면이 있나요? 말씀해주세요 네 있어요 영화에서는 그냥 그 장면이었는데 영향으로는 훨씬 더 약간 생각해주시는 게 참 많아서 저희 14살 생명을 겨우신 게 참 많아 그래서 그 장면은 그 장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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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그게 저 머릿속에만 있는 것 같고 그냥 드리고 싶은 것 같고 추워하는 것 같고 사람을 돕고 싶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너무 잘하는 것 같고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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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고 기대되는 것 같고 아르보와 저와의 대문점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 그리고 저의 안에는 순수함 또한 같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표현해내는 노력하고 있고 비록 실제 나이는 많이 다르지만 그 마음은 나는 항상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수함을 열심히 표현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은 힘이 일어내받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